와...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지? 77세예요. 95세입니다. 아유... 정말 죽기 살기로 했어요. 근육 테크가 세상이다. 교과서 같은... 분들이 계세요. 약속을 잡으면 세 번 중에 한두 번은 취소! 네, 제가 전화를 막 진짜 100통씩 하고 카톡도 막 천 되십시오. 나같아도 보고 어우! 이러겠다 그냥. 왜 이렇게 찾아 대? 이제 나 좀 좀, 저리 좀. 식당을 하고 있는데요. 접고 유튜버를 하겠다고. 누가? 지금 미안한데 월 매출이 어느 정도 있는데 XX 정도. 그거 접고. 너 정신 차려라, 진짜.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 안 한 게 있는데요. 마음이 요동을 쳐야죠.